부산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부산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는 20피트 기준 1,121만 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.1% 감소했습니다. 수출입 컨테이너는 부산항 주요 교역국의 물량 감소로 지난해보다 1.9% 줄었고 환정 물동량도 2.2% 감소했습니다. 이 같은 감소세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둔화와 중국 주요 도시 봉쇄에 따른 교역 감소,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습니다.